조석꽃 박수님의 왜냐면 날이 40년 전부터 쭉 직진하시는 우리 조석꽃 박수님 그 다음에 홍삼꽃 영궁꽃 피는 내부야 만나면 즐겁게 가도 홍삼꽃 고위여 여사람이 고고노에 새파란 가슴소에 황깃한 꿈을 못 잃은 7월 3일 고위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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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고위여 요 조리에서 속삭이로이 괴나고 가리 헤어진 그날 밤은 추억을 떠네 따뜻한 별빛 속에 숨은 거니 그날 밤은 추억을 떠네 그날 밤은 추억을 떠네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